어 자 76페이지 76쪽 자 47번 47번 봤어요 자 취득세 전체 문제입니다 이거 세율 자 1번 딱 보니까 사치죠 중축 개축해서 뭐가 됐어요 증가됐잖아 그럴 때는 건축물 과액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증가되는 건축물 그러나 2번 5년 이내죠 5년 이내 중과물건이 될 때는 증가되는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 토지건축물 둘 다 중과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과세 물건을 표준세율이죠 이게 뭐가 됐다 취득 후 중과물건이 됐다 그럼 추징해야죠 높은 세율로 높은 세율로 추징한다 그래서 5년 지나서 5년 경과에서 중과물건이 됐을 때는 5년 지나서 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증가되는 뭐만 건축물만 땅은 과세를 못한다고요 5년이 지났으므로 그런데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중과물건이 됐죠 그럴 때는 제척기간에 들어갔으므로 전체 가액 토지 건축물을 중과한다고요 전체를 이럴 때는 뭐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그래서 2번이 5년 이내니까 둘 다 추징을 해 둘 다 전체 가액 그래서 1번은 뭐다 5년 경과를 뜻하는 거예요 5년 경과였다 법조문이 그래서 법조문이 2번만 나왔어 5년 이내 그럼 1번은 5년 지나서 중축했어요 그럼 땅은 과세를 못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3번은 낮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 그 다음 4번 별꼴 고고고 사치죠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시차를 두고 취득해도 중과한다 왜 취득세는 물세죠 물세니까 물건이 중과세면 중과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취득하거나 시차를 주고 취득하라도 물건이 사치면 중과한다 안한다 적용한다 자 그다음 5번 자 포인트가 뭐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신증설자가 다르다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야 주인이야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뭐다 신증설란 걸로 본다 절대 신증설자 하면 안 돼요 소유자 신증설자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주인이 내는 거다 항상 그래서 4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그리고 2번 자 48번은 별 하나 딱 붙여봐요 별 하나 딱 붙여봐요 한번 해봐요 5년 이내죠 중과해야죠 5년 이내 둘 다 답이 몇 번 5번 자 전체가액 둘 다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찍더라도 3번 4번은 찍으면 안 돼요 만약에 5년 경과라고 나오면 문제가 5년 경과라고 나오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1번으로 바뀌지 증가되는 건축물만 자 오른쪽 이제 응용문제 별 딱 붙여 49번 4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대는 중과하지 아니하는 것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포인트가 뭐다 에스칼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죠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공동주택은 제외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사치 중과 근데 뭐해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니까 중과하죠 그러나 며칠 이내 60일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 안 해요 계속해서 사용했다 자 그 다음 2번 비사업용 자가용 선박 4억원 범위죠 3억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과한다 중요한 거는 실험 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 실험 실습은 연구 목적이니까 중과 안 해요 외에 사용할 목적 자가용이라고요 중과하지 자 그 다음 3번은 회원제 골프장이죠 그리고 항상 옆에 임목이 있으면 포함해서 사치가 되고 자 그 다음 4번은 고고보락장 사치죠 어떻게 계속해서 고고보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사치가 아니지 이거는 고고보락장 용도로 사용해야 돼 아닌 용도니까 뭐다 중과 안 하지 자 그 다음 5번은 과밀학 재권 2배짜리지 뭐를 중과한다 사업용 과세 물건 이거 몇 개야 4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하면 틀려야 제목이 사업용 과세 물건 몇 개 4개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4개를 중과하는 거에요 취득사항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중과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피과세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구요 피과세 한 장짜리 한번 보죠 자 왼쪽에 4번에 비과세 나와 있죠 왼쪽에 4번에 비과세 봤어요 자 딱 비과세 아우트라인 국가 등은 비과세 자기들이니까 기부채납 조건 비과세 근데 기부하기로 해 놓고 조건이 변경되지 또는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그럼 과세에요 기초를 기초야 이거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죠 그 다음 환매 법에 의한 거 비과세 임시일 액스가 뭐다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거 초과해야 과세에요 개수 이거 공구가 뭐다 공동주택의 구호기야는 비과세한다 공구가 모르면 요약지 봐야 돼요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 자 문제로 들어가야죠 자 78쪽 자 비과세 대상 중 오른 것은 1번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과한다 벌써 틀렸죠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조건이 변경됐죠 매각 증의해버리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귀속 해결해 놓고 기부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귀속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해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명의 신탁도 부과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신탁도 부과한다 어떤 신탁만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 법에 따른 신탁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자 그 다음 임시 건축물이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과하지 않죠 근데 뭐가 됐어 사치 고고고락장 사치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사치는 무조건 부과해요 1년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50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자 51번 똑같은 문제에요 51번 자 1번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 5번 공동주택의 개수 얼마이야 9억이야는 비과세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잖아 공동주택의 개구멍 이거 어제 대전 비 왔어요? 비 안 와요 이 동네는 새벽에 잠도 안 자? 하하하 자 그 다음 5번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대해서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외국 거를 당연히 과세해야지 그래서 51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잖아 과세 나머지는 다 비과세네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꼭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2번 4번 2번은 환매권 행사 법에 의한 거 그리고 4번은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수 9억 이하 자 넘어가요 그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납세 절차 납세 절차로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저기다 적혀 있어요 그날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름방학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국가고시를 앞두고 어디를 간다 이거는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름휴가 안 가요 우리 집사람이 열 번째 응시하잖아 여름휴가를 갔다 오니까 다 까먹고 와 그래서 안 가 본인이 안 간대 안 가더라고 이번에 독한 마음 먹어서 그래갖고 어제 제가 쉬는 날인데 상가도 보고 와서 옆에 상가 딱 열한 평인데 한번 들려봤어 그때 분양가가 분양가가 3억이야 옛날 분양가인데 4년 전에 2년 전이구나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 한 4억 가까이 가더라고 그럼 그 사람은 중기업 하고 있어 근데 여러 군데 하고 있더라고 여러 군데 그래갖고 복잡하니까 하나 판대 나보고 그거 딱 받잖아 와이프 앞에 힘을 치러 줬지 왜 50% 대출 되잖아 50% 대출 되고 끌어모으면 하나 사겠더라고 그래갖고 휴가도 안 간대 그 말 듣고 안 간대 휴가 가면 무조건 점수가 안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덜 나온다 이거지 아무래도 그렇죠 왔다 갔다 고생 직살나기 하잖아요 뜨거운 뜨약볕에 여러분들은 가지 않죠 솔직히 가 안 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하란 뜻이에요 내가 그래갖고 와이프 앞에 바람을 잡았잖아 나는 절대 상가 안 사요 왜 합격해 놓고 다른 데 가서 3년 동안 배우고 와야지 쓴맛단 맛을 다 쓴맛단 말을 보고 보고 차리던가 말던가 그래야지 그러나 동기부여는 해줄 필요가 있다 부부니까 미쳤다고 체리는 순간 상담도 못하는데 멍해갖고 내가 자다가 가서 상담할 거야 납세 절차로 들어가자고요 한 장짜리 뒷면 나왔잖아 납세 절차 취득세 자 신고납부는 딱 5개로 구분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나 등록문화세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항상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자 1번 그럼 60일 허가받기 전 그러면 허가일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반드시 말일이부터 해야 돼요 그럼 4번은 추징대상 며칠 60일 이미 납부한 것을 공제할 때는 뭐다 가산세 제외 그 다음 5번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뭔 뜻이다 60일 이내에 등기를 먼저 하는 거지 그럴 때 취득세 언제까지 나라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번 2번 3번으로 다 결정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수없이 비교했잖아요 옆에 이거 그죠 자 그 다음 자 61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나누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무슨 징수 항상 보통 징수로 바뀌고 그리고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와 납부로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장은 40 그리고 신고 없이 매각하면 중과산세 몇 프로부터 80 그래서 중과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쓰는 용어예요 등록면허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거 뭐한거야 미등기 전매 했지 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를 안 쓴다 등기 안 한 거니까 등기 안 한 거니까 왜 그렇게 정서불안이야 빨리 빨리 정리해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 그 다음 납부는 얼마부터 1일 10만원당 25 일단 한도가 있어 75 합치면 숫자가 100이야 납이요 7호 100 숫자가 그 다음 부가세 나와있지 부가세는 납부할 세액과 감면세액 헷갈리면 안돼요 자 옛날에 취득세는 취득세는 옛날에 뭐를 붙여서 농특세 옛날 거를 그대로 10% 그럼 10%는 몇 프로에 10%야 2%에 10% 옛날에 취득세가 2%니까 10% 표준세율을 2% 적용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지 옛날에 등록세야 20%는 2% 적용했지 2%를 뺀 2%를 뺀 자 단 감면을 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를 과세합니다 20% 그 다음 납부세액이 특히 감면이 들어가면 농특세 20%를 또 계산해 그 옆에 지방교육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 뭐에 붙어? 납부세 감면세에게는 뭐가 붙어? 농특세 감면이 나오면 무조건 농특세 20%야 또 낸다고요 됐죠? 됐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한 번 풀어보죠 자 80페이지 자 80페이지 53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기초입니다 틀린 것 1.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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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으면 증여 취득등기 해야죠 자 며칠이네 60일 상속만 6개월 9개월 앞에 봐야 돼 계약일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증여받으면 계약일이 취득이므로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 중요한 거는 6개월 9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 꼭 말일 괄호 외국의 주소를 둔 둔 그러면 9개월이야 외국의 주소가 둔 상속인이 없다면 다 6개월이고 둔 한 명이라도 있다면 6개월로 가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추징대상 추징대상이잖아 며칠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포함 틀렸네 이미 공제할 때는 가산세 제외한다고요 포함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전까지 즉 접수하는 날까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법 자 그 다음 5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이거 미등기 전문이죠 뭐의 80% 산출세계 이거 내 글자로 뭐라 그래 중과산세 그럼 엔드 뒤에는 신고납법가 아니라 뭐가 붙어 보통 징수 그럼 신고를 하고 팔면 80% 안 붙어요 등기를 하고 팔아도 안 붙어요 그리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것도 안 붙어요 등기가 필요 없는 것도 안 붙는다고요 그리고 무슨 취득도 안 붙어 간주 취득도 또 중과산세가 안 붙는다 어떨 때 신고를 안 해야 하고 매각했다 그럼 신고하고 팔면 안 붙어 등기하고 팔면 안 붙어 등기가 필요 없는 것도 안 붙어 그러나 회원권은 붙어요 비싼 거니까 그리고 간주 취득도 이미 신고를 마쳤잖아 그래서 80%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러면은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몇% 붙어 몇% 붙어 20% 붙죠 그럼 20% 붙으면 뭐를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 신고만 기한 후 신고를 알아야 돼요 자 무신고였다 20% 붙었지 신고 기한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라 언제까지 한다 첫 번째는 통제하기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 하는 거야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 3개월은 30% 깎아주고 3개월 초과 6개월은 20% 깎아줘 다 이거 수없이 공부한 거죠 자 한 장 차리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어디 붙었는지 알아야 돼요 나왔잖아 기한 후 신고 언제까지 한다 통제하기 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산세 포함이야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지 언 전까지 하라 그럼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몇 50% 뭐만 깎아준다 신고 납부는 안 깎아줘요 그리고 3개월 이내 하면 30% 6개월 이내 하면 20% 기한 후 신고 자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81페이지 신고 납부 및 가산세가 나와있네요 틀린 것 1번 1번은 61 항상 납세지는 어디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벌써 주소지 틀렸네요 지방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다 실제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특광도세 실제로는 시군구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1번이래 자 그 다음 유산거래 뭐를 물어보라 지방개혁세 20% 자 여기 보세요 지방개혁세 20%는 뭐야 2%를 빼지 2%를 빼잖아 2%를 뺀 세액이 20%야 근데 무슨 거 주택 요상은 2% 못 빼잖아 1에서부터 최대 4%까지 있잖아 그럼 2%도 못 빼는 게 있으므로 뺄 수가 없잖아 지방개혁세 20%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뭐라고 나왔어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지방개혁세 지방개혁세 20% 계산할 때 50%를 곱한 그럼 1%짜리는 0.5 0.5에 20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50%를 곱한 여기에 20% 지방개혁세가 부과된다 왜 50%를 곱해 2%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자 그 다음 3번 자 10% 나왔다 농특세 몇 프로에 10%다 2%에 10이지 농특세 옛날에 취득세 그 다음 지방개혁세는 2%를 뺀 차감 여기에 20%가 지방개혁세라고요 그러나 지방개혁세 20% 계산할 때 2번은 다르다 주택유상은 2%를 못 빼므로 50%를 곱한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자 나왔다 법정신고기 기자는 몇 개월 이내서 3개월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1개월 초과 3개월이에요 몇 프로 깎아줘 3이니까 30% 깎아주지 근데 이게 뭐다 이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했잖아 수정신고를 하면 75%야 근데 기아노 신고를 하면 기아노 신고를 하면 30%지 수정신고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번에 이게 지금 지역적인 문제에요 몇 번이 한 번도 출제간다 2번 그럼 4번은 개정법이야 그럼 수정신고잖아 그럼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는 거야 수정신고는 신고를 해서 적게 신고했지 그러니까 수정해서 신고하라 그래서 자수했잖아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하면 90% 깎아줘 그리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75% 깎아줘 이거 두 가지만 알아요 수정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이거 2년 이내 하는 거야 그래서 최저 10%에서 최대 90% 깎아줘 항상 앞에 거면 알면 돼 1개월 이내에는 수정신고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깎아줘 맞는 거라고요 자 5번 취득 가액 절대 세액 하면 된다 가액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이럴 때 연부를 물어볼 때는 총액을 갖고 다져요 연부금액 하면 틀려 꼼수부리니까 총액 기준 연부금액 기준하면 틀린다고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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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연부에서 면세점 50만원은 총액 기준이에요 연부금액 기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수정신고는 요약집 어디 나왔어 구체적으로 요약집 한번 잠깐 볼까요 수정신고 11종 나왔네 요약집 11종 기한후 신고는 세 가지로 나누죠 아까 했잖아 11종 근데 수정신고는 여섯 개로 나누어 1개월 이내에 90% 2번이잖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75% 쭉 있어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제일 끝에 봐 6번 2년 이내에 몇 프로 깎아줘 10 2년 이내 하는게 수정신고에요 뭐 위주로 공부한다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도 개정법임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90% 최대 많이 해주잖아 수정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넘어가죠 82쪽 82쪽 55번 자 55번 봤죠 자 나왔다 1번 포인트가 뭐다 지목변경 간주취득 신고를 안하도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1번 별 딱 붙여요 이거 간주취득 지목변경은 왜 적용 안해요 신고를 마친 거니까 옛날 땅 살 때 신고했잖아요 신고해야 지목변경 들어가지 신고 마친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무신고 무신고는 기아노 신고 할 수 있어요 무신고잖아 몇 개월 1개월 1개월 이내 하면 몇 % 가 거죠 50% 50% 맞죠 응 50% 1개월 이내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이거는 면세점 용어야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 다음 마지막 중 면세점 1년 이내에 여러 건을 취득하면 전후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려도 1년 이내면 몇 건 한 건 1구 그래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왜 1년 이내다 1년 이내 세금 한 번 걷겠다 한 장짜리로 수없이 정리했어요 1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 물납 분납은 할 수 없죠 아니한다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왜 그래야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죠 이행 안 하면 세금을 늘려 몇 % 법인 열받아 20하면 안 돼요 10분 10 그래서 8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1번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56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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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 틀렸네 벌써.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3번 검증받았잖아. 그럼 60일 신고납부죠. 그럼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장금 지급일이죠. 이거 별 딱 붙여요. 구체적으로. 검증받은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장금 지급일. 사실상 틀린 거예요. 취득일이니까. 개인간의 거래니까. 계약상장금 지급일을 더 60일. 그 다음 4번은 허가받기 전차가 들어갔네. 그럼 60일은 대금청산이라면 안 되죠. 허가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 다음 60일. 허가일 등이 나와야 돼요. 자 또 나왔다. 1개월 이내에 기아노 신고했죠. 그럼 이거다. 기아노 신고잖아. 기아노 신고는 뭐만 해도 세금을 깎아준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야. 신고만 해도 신고부를 깎아줘요. 뭐를 깎아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지. 납부는 안 깎아주지. 납부를 뭘로 고쳐라. 신고로. 납부는 계속 붙어야 돼요. 56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5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이에요 이거. 개정법이라고요. 별 딱 붙여서 한번 해봐요. 개정법이에요. 자 꼭대기 무신고잖아. 그럼 기아노 신고. 통제하기 전에는 할 수 있다. 단 과로 조심하죠. 가산세 포함. 포함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과로 처리 잘해요. 추징 대상은 제외.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드니까 포함해서 깎아줘요. 답은 1번이네. 자 1개월 이내 몇 프로 깎아줘요. 절반. 1개월 초가 3이니까 30%. 됐죠. 만약에 6개월 이내 하면 20%. 자 그 다음 4번. 세 글자로 뭐다.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몇 프로부터. 20%. 맞잖아. 무신고 가산세 20%. 자 5번은 사기 부정.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나. 40%. 답이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58번. 자 나왔어요. 58번. 드디어. 취득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원칙은 중과산세 80%가 붙지. 그럼 80%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보통 징수.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틀린 것. 그럼 적용하는 게 답이네. 그럼 1번. 신고를 한 후. 적용 안 하잖아. 한 후니까.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이거. 간주취득. 적용 안 해요. 간주취득이잖아. 기계장비 종류변경 이거. 다 옛날에 신고 마친 거잖아. 그 다음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거. 그 간주취득이 뭔지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안 했어요. 필요로 안 하는 거. 과세 안 하잖아. 그런데 회원권은 과세해요. 비싼 거니까.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 과점주주도. 간주취득이죠. 과세 안 한다. 그럼 과세하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 자 그 다음 59번. 자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거. 함께 납부하는 게 뭐예요. 세 글자로. 부가세. 딱 두 개지. 농어촌 특별세 아니면 지방교육세지. 그럼 몇 번. 2번. 부가세를 물어보니까. 이름. 자 넘어갈까요. 자 60번. 자 OX네. 너무 많이 풀어요. 그죠. 예정된 것보다. 엄청 많이 풀고 있어요. 지금. 자. 시행되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특별징수 X. 물납 X. 기한호 신고 O. 그 다음 분할납부 X. 면세점 O. 소액징수면제 X. 소액징수면제는 어디에서 쓰는 거다. 어디에서. 재산세에서.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한 장짜리로 딱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 저도요. 8월 4일 날 어머님 기일이에요. 어머님 기일이라고. 시골인데 집에서 아버지가 오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동생도 돈만 부치래요. 오지 말래. 참 서운하다라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면 시골이니까 다 사돈에 8천까지 와요. 기일날. 오지 말래. 정 오려면은 배 타고 오래. 비행기 타면 밀폐된 공간에 바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비행기 타고 오지 말래. 배 타고 오래 오려면은. 그리고 절대 와이프는 데리고 오지 말래. 혼자만 오래. 왜 원래 우리 와이프 안가. 왜 국가구시를 앞둔 여자가 제사집에 가게 되겠냐고. 그죠? 음식 만들다가 점수 안 나와. 아 진짜야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가족 유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가족 유주로. 그 대신 이제 가족 유주로 가되. 그 당사자는 처시를 잘해야죠. 남자면 혼자 집에 가는 거야. 또. 잘하고 부모 앞에. 그죠? 또 여성은 또 혼자 자기 집 가서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뭉쳐서 다닌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반대를 해도 된다. 이 엄만 안 하면 열심히 살아주면 다 이해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래요. 자 한 장짜리로 이론 정리하자고요. 등록면허세. 자 꼭대기 1페이지. 자 주인이 누구다. 도구세. 꼭대기.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어디로 간다. 지방세는 소재지. 자 과세대상. 그럼 1번, 2번, 3번. 설정, 변경, 소멸이 과세대상이지. 어디에 기록할 때 공부. 공부기준이야. 공부에 누구 보고 세금을 매긴다. 명의자. 그래서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공부기준이다. 그리고 2번, 4번 어떤 거 등록할 때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를 얘기하지. 그리고 1번, 2번, 3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에요. 1번, 광업권, 어허권은 취득세를 원시는 면제합니다. 면제하니까 등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면제 받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제척기간 경과. 제척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지나면 취득세 납부할 수 없지? 그럼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등록면허세를 내야지.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면세점, 취득세 없지? 면세점은 없잖아. 그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별. 미등기부동산 10년까지 2% 납부했지? 그럼 나머지 등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등기등록을 하는 자. 뭐 기준이다? 공부의 명의자보고 납세의무자다. 이 명의자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명의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외관상 권리자. 사실상 권리자 하면 안 돼요. 명의자. 자, 그래서 1번, 2번.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의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 설정자예요. 그리고 외관상 권리자. 형식주의다 이거지. 공부의 형식을 보고 과세예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보고. 명의자. 외관상 권리자예요. 자, 그다음 과세표준. 1번 신고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취득당시가 아니라 등록당시. 시가표준액 똑같고 사실상 취득가액 6개 똑같아 단 등록면허세는 감과상각, 자산재평가로 달라지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쓰고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 자, 그리고 화해조소, 공정증서, 무상 이런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걸로 써야 항상 취득세랑 똑같다구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것은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국수공판장 검증. 그다음 가자가 경매는 돈,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채권 금액. 전세권은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한 거. 임차권, 월임이 뭐다? 월임대차 금액. 절대 보증금 하면 안 돼요. 월임, 기억나야 돼요. 월임이 뭐라고? 월임대차. 그다음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는 유상 2%. 2% 납부한 거니까 큰 녀석의 일을 빼는 거야. 4에서. 그다음 상속은 큰 녀석의 일을 빼니까 0, 8. 증여는 3.5에서 일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은 1,000분의 8. 증여는 1,000분의 15. 취득세 큰 녀석의 일을 빼는 거라고요. 소유권 4개. 원시도 1을 빼면 0, 8. 나머지는 전부 밑에 세율이 몇 프로? 0, 2. 과세표준의 0, 2는 천분비로 어떻게 돼? 1,000분의 2. 1,000분의 20 하면 안 돼. 1,000분의 2. 0, 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경 말소 건당 6,000원이에요.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변경 등기. 취득세는 2% 내는 거야. 2%야 세율이. 그러나 등록면허스는 세부담을 차려주기 6,000원. 이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 세율. 정액 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종과세도 되고 종량세도 함께 쓰지? 양으로. 그리고 형식주의.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된다. 안 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소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스는 최저 6,000원 거둬요. 징수한다. XX 물 나쁜다 말한다.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연결을 꼭 시켜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이 페이지는 아까 다 했어요. 이 페이지는 아까 다 했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 속에 남고 점수가 나온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 자 88쪽 1번으로 들어갑니다. 88쪽 1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등록면허세 중 등기 또는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광업권, 업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받아져. 면제받는 경우는 취득세 못 거둬. 등록면허세. 외국인 소유도 소유권이 아닌 것.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제척기간 경과.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면세점 맞죠? 근데 5번은 언제 잔금 끝났어? 12, 2019년. 그럼 우리가 2000, 빼빼로년도 11년. 1월 1일부터는 뭐다? 합쳐서 뭐를 낸다?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했죠? 이전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미등기하는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아까 2% 뺐잖아. 그럼 언제부터는?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취득세. 그래서 3번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 얘기잖아요. 11년이니까. 됐어요? 답이 5번. 자 그다음 2번 한번 풀어봐요. 시간 줄게 한번 풀어봐요. 자 포인트가 설정 등기다 말소 등기다. 말소 등기잖아. 그럼 말소 등기는 뭐다? 저당권 설정자인 누구야? 을. 을이지. 을의 답이 설정자 을. 절대 갚으면 안 돼요. 부동산 소유자 설정자. 만약에 문제가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라면 저당권자인 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 답이 뭐라고요? 2번. 만약에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3번. 됐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3번.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의 1번.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 권리자죠? 자 그다음 2번은 대위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이름이 올라가?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채무자. 이름으로 올라간다. 채권자 틀렸네.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그다음 3번. 자 3번이다 이거. 자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잖아.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병이. 그럼 병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권리자가 된다고요. 자 그다음 임차권 나왔다.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만약에 설정등기라면 임차인. 말소등기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 임대인.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등기. 그럼 은행이죠. 저당권자. 설정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제가 가끔 가다 집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내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어르신은 참 저 녀석 이상한 녀석이다 그러더라고. 왜 명절 때 혼자 가냐고. 나 앞에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진짜로. 아니 왜 같이 가지. 혼자 가냐다. 집안마다 달라요. 그죠? 나는 내 포인트가 뭐다. 싫어하는 일은 강요하지 말자. 내 신조야. 그러니까 여자도 따라와. 저도 어떨 때 차가집 가고 싶지 않잖아. 다음에 갈래. 그럼 혼자 가는 거야. 편하게. 공부해요. 자, 4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틀린 것 1. 취득세랑 다른 거는 취득당시가 아니라 등록당시예요. 등록문화 쓰니까 등록당시. 자, 그럼 1, 2번. 신고가액이 시가 미달했다. 그럼 미달하면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 그 다음 공경매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시가표준액 안 써요. 자, 4번. 자, 채권금액. 채권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뒤에가 답이야.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부동산가액 또는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4번은 뭐다?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이 뭐가 맞는 거야? 목적, 목적. 그러면 맞는 거예요. 목적, 목적 나오면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포인트가 뭐다?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하면 가격이 증되지 증가되잖아. 달라졌다는 거잖아. 그럼 달라지면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평가 전 틀렸잖아요. 변경된 가액은 장부로 입증해야 돼요. 재평가 전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 달라지면 증가. 달라졌잖아. 그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그다음 넘어가요. 똑같아요. 자, 0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과세표준. 자, 1번. 똑같죠? 등록 당시. 자, 2번. 시가표준에게. 미달하면 시가표준에. 똑같죠? 앞에 거랑. 자, 3번은 2번은 뭐다?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잖아. 법인. 그럼 법인은 분양가격.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격만 쓰지. 시가표준액 못 쓰잖아.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뭘로 고쳐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이니까 분양가격. 시가표준액 안 써요. 자, 4번은 뭐다? 검증. 시가표준액 못 쓰지? 검증도. 사실상 취득가격.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 감과 삼각 사유로 변경됐잖아. 그럼 달라졌지? 그럼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 맞잖아. 이게 변경된 가액이야.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 이게 변경된 가액이에요. 감과 삼각 사유로 변경됐다. 그럼 변경된 가액을 써라. 그럼 변경된 가액이 구체적으로 뭐냐? 결산서등으로 입증된 가액이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법인은 절대 시가표준액 안 써요. 사실상 취득가격. 자, 그 다음 6번. 과세표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가?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맞죠? 다른 것 같고 답을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 답이 3번인의 임차권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2, 4, 5는 가져가 경매에요. 채권금액.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이라고요. 그러나 가저보다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자, 오른쪽 8번. 자, 오른쪽 8번으로 들어가요. 종량세. 종과세가 아니라 종량세에요. 8번, 지상권은 뭐의 천분의 둘이야?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둘. 종과세죠? 소유권 보존등기잖아. 부동산가액의 보존등기는 몇 프로야? 0.8. 그 다음 지역권도 요약지가액의 천분의 둘. 지목변경도 건당 6천원. 그럼 답은 4번이네. 매일 건당 6천원. 건수니까. 자, 그리고 5번. 10년 12월 이전에. 10년이죠?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뭐다? 세율이 다 다르죠? 다 부동산가액이잖아. 그럼 종량세니까 지목변경은 건수. 매일 건당 6천원씩 곱해요. 건수. 그러니까 종량세는 몇 번 밖에 없다? 이거 지목변경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해? 취득세는 증가한가에. 2%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세부담을 줄여기 위해서 매일 건당 건수 줄여서 얼마씩 과세한다? 6천원. 그 다음 건이니까 뭐다? 종량세지. 등록면허세. 또 지목변경은 취득세를 물어보는지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09번.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09번. 별 딱 붙여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세율. 자 나왔다. 상속 2% 낸 거지. 3이다. 8이다. 8. 큰 거. 그래서 3 틀렸는데 8이지. 28에서 2를 빼야 되잖아.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유상 주택. 이런 거를 이번 시험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상 주택이잖아. 2% 못 빼는 것도 있죠. 아까 분명히 했어요. 취득세에서 뭐 계산할 때. 지방. 교육세. 20% 계산할 때. 원칙은 2% 뺀다. 두 번째. 주택유상. 주택유상은 2% 못 빼지. 그래서 취득세율에.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녀석에. 20을 붙이는 거예요.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뭐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 근데 이거 등록면허세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율 계산할 때.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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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똑같이 간다고요. 이렇게. 하나. 1에서부터 4%잖아. 그럼 1%짜리는 0.5만 적용하라. 4%짜리는 2% 절반만.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 주택유상. 50%를 곱한. 주택유상. 취득세에서는 50%를 곱한. 뭐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아까 했잖아. 지방교육세 20%. 원칙은 2% 빼고 20이잖아. 곱하고. 그 다음 3번. 상속의 무상은 뭐야. 증여. 무상은 증여야. 그럼 35야. 15야. 35의 1을 빼야지. 15이지. 3호 틀렸잖아. 15. 그 다음 과자 가격매 나왔다. 채권금액의 1,000분의 달. 1,000분의 달 앞에는 앞에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가액 틀렸네. 채권금액. 그 과자가 경매잖아. 과자가 경매는 채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5번은 뭐를 물어봐.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 그런데 이게 설정등기라고 하면 맞아. 그 다음 말소등기와 설정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소등기는 뭐다. 건당 6,000원. 그런데 이 지문이 설정등기라고 나오면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에 들어. 옳은 지문이죠. 그럼 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50% 곱한다. 취득세는 뭐 물어볼 때. 지방개혁세의 20% 계산할 때. 등록면허세는 유상 표준세율 물어볼 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 됐어요. 됐어요. 끝. 감사합니다.